본인이 그렇지 않으며 끼가 있어서 은근히 화새끼가 있어. 내가 너를 보고서 그 여자가 그런 거 아니야. 나이 먹고 추적하게 대표라는 타이틀도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 돼요. 저 인... 없이 부평... 나이. 나이는 저... 생일은요? 구원... 이... 네. 능력이에요? 네. 우리 친구가 되게 인물도 훤하고 잘생겼는데. 나예요. 나 마음도 착하고 성실한데 응? 마음에 흥동이 들어왔댄다 응? 뭔가를 지금 변동 변화를 주려고 한다 그러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원래 사주로 보면은 성실성이 있어서 차곡차곡 직장생활에서 재물을 조금 모아서 우리 친구는 사십 대가 넘어서야지 재물이야. 응? 응? 그때 넘어서야지 삼십 대 보다는 사십 대가 가야 내 재물이고. 장가는 좀 일찍 가면은 우리 친구가 일찍 장가를 가면은 안 된다 그러셔. 응? 응. 조금 삼십 후반에 가야 본인이 조금 안정을 겪고. 응? 본인이 결혼을 해도 그 때 가야 좀 여자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일부 종사를 못 하지를 않아.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끼가 있어서 은근히 화색끼가 있어. 응? 그래서 여자들이 보면 인물이 있으니까 화나니까 은근히 여자들이 들러붙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일부 종사를 못 할 수가 있어. 응? 조금 늦게 장가하는 게 좋다고 그러셔요. 응. 자 올해는 당신이 용띠들이 변동, 변화가 많아요. 올해는. 본인이 지금 7, 8월까지 넘어서야지만이 조금 괜찮을듯해. 응. 지금 무언가를 지금 본인이 하나 변동을 줄게 있다 그래야 직장의 변동이냐 인간의 변동이냐 직장의 변동이냐 직장의 변동이 맞다 그러셔. 안 그래도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받긴 하거든요. 스트레스? 네.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대표님이 있는데 여성분이시거든요. 응. 그 상희룡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반마다? 네. 왜? 반마다 본인과 사귀제?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회사를 좀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응.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제 나이에 비해 제가 연봉을 많이 받았거든요. 연봉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연봉 많이 주면 주운 거 아니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근데 뭐가 미처? 그 사람이 본인한테 어떻게 성의로 그래요? 최근인데요. 응. 저희 회사 가면 탕비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제가 엉덩이를 만치지 않나. 그리고 주말마다 전화 오셔서 자꾸 둘이 동산 가자고. 저희 대표님 남편분이 계시거든요. 응. 그 남편분이 심지어 또 저희 회사 영업 이사님이세요. 응. 그래서 제가 눈치도 아주 보이고. 그 여자가 우리 이시 친구를 좀 마음에 들고 남자로 보는 거 같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그 회사에서 지금 당장이나 나오는 걸로는 안 보이고. 여름 한 7월달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딱 마음을 결정이 내릴 거 같고. 지금 본인이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나이에 비해 좀 많이 받는 영봉.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렇죠. 돈 벌려고 나갔으니까 그냥 받아. 받고 그 사람이 뭐 본인부러 더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응. 적당하게 조금 본인이 내치 거면 내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야. 그 여자분이 대표가 당신한테 약간 또라이 기질은 있지만.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그냥 그냥 본인이 좀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어요? 돈도 많이 주는데. 끔찍해. 그 회사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못 생겼나 보지. 그러니까 너를 보고서 그 여자가 그런 거 아니야. 나이 먹고 추적하게 대표라는 타이틀도 있으면서. 제가 여기서 한 두 달 정도 버티고 다른 회사 가면 좀 괜찮은 회사가 있을까요? 본인이 직업적으로 지금 이거 하는 일이 뭐예요? 영업직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뭐예요? 저는 그냥 유통 이런 쪽 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좀 들어가고 있고. 영업이네 그러면. 판매직도 괜찮고. 본인이 서비스업도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이 말로 벌어먹는 직업도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직장으로 올해는 승승장구 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좀 힘들다는 거야. 한 두 달만 참아. 본인이 호감용이란 말이지. 사람이. 그래서 끌리는 데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조금 직장으로서는. 본인이 마음 편하게 조금 풀리지는 않았다 그러셔. 근데 다행히. 이 직장에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돈을 많이 주니까. 본인이 지금 왔다 갔다 자불안성이 좀 있나본데. 그냥 그 여자 즐겨 그냥. 너도. 그 여자가 장난을 하면. 적당히. 쳐내면서 장난질을 하면. 좀 빼고. 월급 많이 주니까. 월급 받아 갖고. 챙겨서 나와. 너 좋아서 그러잖아. 같이 살자는 건 아니잖아. 추한 행동을 좀 하는 거긴 하는 건데. 적당히 우리 친구가 그 정도. 커트할 정도의. 그런 자질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 어차피 그 여자는 내가 보니까. 당신한테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연봉을 올려주면서. 그만들려오면 연봉을 올려주고. 그만들려오면. 그만들려오면. 어디까지 올려주나 한 번 해봐. 그래 갖고 받았고 받으면 되지. 뭐 그게 고민이라고 그래. 그래 당연히 보고. 안 되면 선생님 찾아와. 뭘 고민을 하니. 걔는 지금 너한테 마음에 들어갖고. 신랑이 옆에 이사 타이틀도 있으면서. 어? 걔 주접을 싸는 건데. 응? 나이 먹고 추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너 즐겨 그냥 그거를. 돈이나 벌어. 돈이 많으니까 자꾸 연봉을 올려주면서. 너를 옆에다 두고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다가 정의는 안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딱 때려치고 나와버려. 그러면 되지. 뭐 그걸 고민을 하니. 그럼 두 달 뒤에. 그게. 그. 제가 하나 받았던 직장이 있거든요. 응. 그게. 백화점 뭐 판매직이나 이런 것 쪽인데. 좀 괜찮을까요. 그쪽은. 판매. 아까 전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판매직도 괜찮다고. 네가 서비스업도 괜찮고. 말로 벌어먹는 직업도 괜찮아. 아. 또는 보험영업도 괜찮다. 부동산도 괜찮고. 응. 그다음에 조금 일을 좀 더 하다가. 나이 좀 더 먹으면 40주로 가서. 부동산 경매 이런 쪽으로도. 꼭 공익중생사를 안 따더라도. 요즘 많잖아. 부동산. 뭐 저기 분양팀이나 이런 거. 응. 그런 쪽으로. 아파트 임대 뭐 이런 분양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봐봐. 응. 하면 잘할 거 같은데. 선생님 왔을 때. 정말요. 응.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영업주랑 알아보고. 선생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생겨서 그래. 아유.